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날 갖고 놀아서? 날 갖고 놀다 이젠 버려야 돼서? 헤어지자고? 우리가 언제 만나서 하고 시작했어?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네가 자자고 하면 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줄 알아! 나하고 있은 마음이 편하다며 나하고 있으면 위로받는 것 같다며 나하고 있으면 심장이 뜬다며 그래서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 자고 자 헤어지자고? 정말 미안해 아니 몰라 정말 뭐가 미안한지 모른다고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뭔지 몰라 사람들 앞에서 공정과 정의와 양심을 떠들 줄만 알지 정작 사람에 대한 기본이 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마누라한테 들통나면 어쩌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위선이 드러나면 어쩌나 그래서 지금 분수 넘치게 갖고 있는 것들을 일으키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 하시라도 빨리 날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 말고는 나 더위 사람 만중에도 없는 거야 날 안을 땐 즐거웠지 짜릿했지 그 쾌락의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야 우승과 위료를 준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떤 개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나 죽여버리고 싶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은 아니야? 그럼 그런 생각이 들만큼 내가 해줄게 나냐 어디가! 프라이데이